무슨 말인지... 진짜... 평상 잘하네... 그러고 있네요... 스파이 같아... 별 수준 있는 거 아니야? 스파이야... 아... 시민인 거... 따라갔다고... 너... 6시쯤에... 니가 달려... 아니... 여기서 또 부시 생긴... 제가... 잘가라... 오케이 자... 뭐야... 도민아 형 진짜 너무 낫다... 형도 달려... 끝까지...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근데... 그나지 않았습니다... 나온 게 없습니다... 이방? 친구... 이방이요? 이방에 카메라가... 그냥... 그나지 않았어요... 이... 저는...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... 김부자 씨를 택하겠습니다... 네... 김부자 3표... 본인을 택한다고요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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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저도 김부자 씨 하겠습니다... 왜 본인을 택하지? 왜 너를 선택한 거야? 그러니까... 뭐야 갑자기? 나는... 아니 형 여기서 스파이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? 아... 뭐지... 이 극한의... 극한의 컨셉... 나...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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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보내... 야... 김부자 맞는 거 같아 나는... 맞아... 아...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 몰라... 그냥 스파이나 스크로... 그래...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뭔 게임 하는지 몰라... 아니야... 근데 B형... B형이 은근히 이런 게임 잘하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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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부자에게 그 땅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한 그거... 아니 근데 잠깐만... 비석을 깨려면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돈이...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깨는 거죠... 돈이 필요하면은... 집을 팔아... 그거 게임장은 팔았겠죠... 아니야 너 나한테 돈 팔려고 해가지고 너... 더... 내가 더 큰 돈 만들어오면 내가... 너가 죽... 그러니까...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... 그럼 게임만 쓰면 되요... 저 이거 인정 못 합니다... 아... 참고로 저희 아버지 동네... 어... 사이즈가 똑같은데요... 얼추 비슷한 거 같습니다... 근데... 저는... 아니 이거 오른발이잖아요... 아 근데... 오른발이 필요합니다... 자... 전 게임... 아... 예 누구냐... 박대장... 네... 행동대장... 갔다와... 전 게임 오른쪽... 오른쪽 슬리퍼 빨리 가자... 여기 마을에 실세 신고 왔습니다... 눈으로 욕하는 거 같은데... 방금 그... 본방대 김부자라고 적혀있는 김... 본방대... 여러분 여기... 찾았습니다... 힌트를... 본방대 김부자? 봉... 이거 왜 있어요... 여러분... 그 뭐지... 김부자씨는 이름표를... 이렇게 지키는 스킬에 있습니다... 물건에... 아 그래요? 아까 전 게임 슬리퍼 같은... 가자... 조선으로... 자... 용인으로 가자... 용인으로... 와... 뛰어들어간다... 나... 빨리 들어와... 아... 제주도인데... 여기... 우와...